안녕하세요. 희나예요. 제가 오늘은 용란을 켰는데요. 여기는 제가 가리는 이유는 제 친구들에게 여기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런 린스랑 사진 그런 떡맥들이 있어요. 오늘은 좀 빨리 끌 것 같네요. 메모지도 없고요. 하트. 몇 개의 인스랑 사진 몇 개는 예니 언니가 준 거예요. 여기 옆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라이언도 있고 여기 무지도 있고 여기도 무지 있고 여기도 무지 있고 여기는 무지랑 핀피랑 네오랑 이렇게 있네요. 여기 뭐가 튀어나왔다. 그 다음을 볼게요. 제가 지금 목소리 안 나오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건 스티커 미니북이고 이건 신비아파트 이건 신비아파트이고 이건 코코밍이에요. 옛날에 코코밍을 좋아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페어리 스티커도 옛날에는 모았고 이것도 있고요. 짠.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단지랑 토끼랑 토끼랑 이거 뭐 그린 거예요. 이것도 뭐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죠. 진짜 여기 한모습만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저는 이만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만 꾸어야 될 것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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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